네 그럼 조윤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상 지금까지 김승규 선수한테는 이야기에 상반된거가 맞겠죠? 둘의 빌드업을 비교를 하는거니까 선방을 비교한다기보다는 김승규 선수가 선방을 잘하고 조윤호 선수가 선방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빌드업을 얼마나 왜? 왜 벤투는 김승규를 쓰는가? 이런 차이를 알아보는거기 때문에 조윤호 선수를 이제 알아볼텐데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였어요 조윤호 선수는 조윤호 선수도 잘했어요 빌드업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초창기에 본인이 실수하고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감독님의 전술을 새로워서 처음 하는데 당황스러웠다 근데 나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잘 해내갈거다 그런 인터뷰를 제가 봤단 말이죠 아시안컵 하기 전에 근데 그 말이 맞았던거 같아요 어느정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잘하고 있고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빌드업에 대한 개념이 생겼다라는거죠 개념이 생기고 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나 했던 그런 과정들이 저는 보였거든요 근데 김승규 선수가 왜 선택됐냐라고 했을때 차이점은 아까 저희가 맨 첫번째 말했던 김승규 선수의 첫번째 장점이었던 열어주는 이 장면에 있어서 조윤수 선수가 김승규 선수에 좀 많이 지쳐지지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공이 나한테 들어왔을때 반대로 애초에 여는 느낌을 내면서 축구를 하는거랑 반쪽을만 신경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거랑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도 압박을 할 때 더 자신감시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조윤수 선수의 지금 나오는 장면들을 보시면 선수가 반대쪽 반대쪽을 막으면서 왔을때는 못 열었을때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내가 딱 봤을때 시야가 조금 골키퍼나 그런 골키퍼들을 봤을때는 이렇게 누군가에서 오는걸 보면 못 열어요 두렵죠 근데 그거는 미들필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들필름도 똑같으니까 못 열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김승규 선수나 여는 골키퍼는 진짜 1,6급이고 못 여는건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나오는 장면에서 이쪽 반대쪽을 막는 선수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잡아놓은 위치로 오는 선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죽이고 그쪽으로 왔는데 조윤수 선수는 일단 압박이 오니까 골을 내 마음대로 못잡아놔요 압박이 오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가고싶은 방향 이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의 김승규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인거죠 그런 장면이 여러번 나와요 선수가 없을때는 잘 돌려놔요 이런것처럼요 내가 가고싶은 방향으로 잘하고 압박이 자기가 프레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근데 자기가 프레셔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같은 상황도 이거 물론 잘 줬지만 천천히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아예 못나요 이거는 제가 봤을때 이 빌드업에 대한 이해 아까도 이해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김승민 선수가 조윤수 선수는 이런게 좀 없지 않았나 경험이 없지 않았나 이런거는 경험으로 해야돼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험이거든요 계속 경험을 해봐야되고 훈련이나 시합이나 이럴때 계속 써봐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써볼 수 있는 기회나 훈련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된다라고 볼 수 있는거겠네요 참 이게 안타까운게 조현우같은 선수 대표적이겠죠 엄청난 선방용을 가지고 있고 공중볼 경합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볼 핸들링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세계의 흐름은 발밑이예요 그렇죠 발밑이 좋아야돼요 발밑이 좋으려면 그 좋기전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때부터 이런 축구를 안하다보니까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워본적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벤투는 가능성을 잠재력을 봤을때 김승규 선수를 선택한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알거에요 벤투 감독님도 조현우가 훨씬 잘 맞는다는거를 모를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보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빌드업 어떻게보면 이런 빌드업에 대한 내용은 이정도만 얘기를 충분히 해도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거라고 저희는 믿고있고 어 저희가 얘기했던거 반대로 선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김승규 선방을 못한다 월등히 차이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말씀해주셨던게 점점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좋을거같아요 뭘 말했죠 제가? 하하하하 내가 뭘 말했죠? 아 그거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조현우를 왜 안쓰냐 뭐 김승규만 쓴다 어차피 김승규다 뭐 이러면서 약간 논쟁이 있죠 논쟁이 있잖아요 지금 역사를 봐봐요 골키퍼의 역사를 보자고요 역사까지 봐야돼요 역사.. 역사.. 역사공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김병진이냐 이윤재 선수냐 김병진 선수냐 이윤재 선수 말 많았죠 결국엔 이윤재 선수가 이겼어요 요거요거요거 야 이거 이거 뛰어다갔냐 하하하하 이렇게 뛰어다갔어 갑자기 뛰어다갔어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윤재 선수가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나서부터 누가 계속 뛰었어요 누가 뛰었죠? 한 2002년부터 2008년 2009년 뭐 그 때까지 거의 몇 년 6년 8년 동안을 이윤재 선수가 그냥 딱 주전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잘하는 김영강 선수가 신선이 날란한 1점 떠올라도 그냥 무조건 이윤재에요 글로리킴일때 아무리 누가 잘하는 골키퍼도 이윤재 선수 이윤재 선수가 약간 전성기가 지나고 살이 막 찌고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정성룡 선수가 나왔습니다 정성룡 선수가 나와서 주전을 먹었습니다 그럼 또 엄청 오래 했죠 2014년부터 2010년 9년부터 2014년 5-6년동안 누가 했냐 정성룡이 했죠 한 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경쟁을 하고 이겨서 내가 근데 이게 왜 말을 왜 하고 있잖아 하하하하 모르죠 역사를 갑자기 공부하자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조현우가 아무리 잘하고 서로 경쟁이 있어도 월키퍼는 정해지면 원래 오래 간다 를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 어 논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 갑자기 들어왔습니까 왔어 왔어 역사공부 다시 갑니다 다시 천집 아니 이거 편집 안 할 거예요 그대로 나갈 거예요 이거 나가야 재밌어 그대로 갑니다 편집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서 화두가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뛰냐 뭐 이렇게 뛰냐 이렇게까지 심할 정도로 경쟁이 없었어요 음 왜 김승규 안 뛰냐 이렇게 심할 정도로 경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심하게 못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정성룡 선수가 기량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정성룡 선수였어요 근데 지금 김승규 선수가 기량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조현우 선수가 기량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둘이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오래됐죠 오래됐죠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치열하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조현우 선수는 자기 가진 능력에 비해서 120% 150%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고 김승규 선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너무 긴장을 하거나 뭐 부담감이나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걸 다 못 보여줘서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규 응원한 사람들은 원래 김승규의 모습을 알아서 김승규 선수도 잘한다 이러고 왜 조현우가 훨씬 잘하는데 못 뛰냐 하는 선수는 조현우 선수의 그런 150% 공유는 그거를 확 와닿으니까 확 와닿은 거예요 조현우 선수가 선반이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해요 음 조현우가 약간 데이아처럼 하죠 멋있게 해요 누가 봐도 와 할 정도로 멋있게 해요 그리고 그게 뇌리에 되게 임팩트가 남는 사람이 남아요 음 근데 그게 본인이 못 막을 것 같은 걸 막아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볼 이유가 근데 그게 제가 말했던 120, 150%를 발휘한다 근데 김승규 선수는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서 세이빙인 모습을 네 세이빙인 모습을 특히 국대 같은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본인이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못 막는 게 많았고 실수가 아니라 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이런 슈퍼 세이브 같은 느낌이 나는 세이브를 많이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많이 했어도 사람들은 그걸 느낀다니까요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음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걸 120, 150 해서 완전 집중을 해서 그런 한 느낌을 주느냐 주느냐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아니면 혹은 얘가 누가 봐도 긴장되어 있고 막 오버 액션을 하고 되게 막 흥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쓰읍 좀 아니다라는 생각 같냐 알게 모르게 이게 은영중에 무의식중에 그게 들어가서 음 그게 강하게 조윤우 선수는 엄청 강해서 임팩트가 근데 이제 벤투는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 그렇지 그런 걸 빼고 본단 말이에요 응 연습할 때 특히 연습할 때 본단 말이에요 뭐 선방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연습할 때는 둘이 똑같을 거예요 물론 둘 다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둘이 똑같을 거예요 근데 차이는 빌드업에서 아까 말했던 자기가 말했던 습관적인 것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김순균 거예요 물론 조윤우 선수가 더 좋은 빌드업 장면을 만들어가고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엄청난 경쟁이 되겠죠 근데 하여튼 대구가 카운터택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팀에서의 영향이 큰데 마이너스가 좀 많죠 왜냐면 소속팀에서 어떤 스타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늘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데 김순균 선수가 일본을 간 다음에 그게 는 것처럼 그렇죠 김순균 선수 소속팀에 누가 있어요 이니에스타가 있어요 걔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면 아 나 가서 친하려는 게 있다 팀이랑 모르면 가서 물어보면 내가 이 빌드업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알려주겠어요 같은 팀인데 언어가 안 돼서 못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통역을 통해서라도 뭐 안 알려주겠냐 같은 팀인데 바르셀로나 DNA 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기밀이라서 아무튼 그런 쪽으로 되게 유리해요 김순균 선수가 백그라운드가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조윤우 선수는 좀 약간 좀 그렇죠 막 이씨 위험하게 뭐 이씨 뒤에서 돌리나 이씨 막힘하면 되지 아니 그리고 대구가 이게 뭐 재밌는 축구는 하지만 그런 세세한 빌드업 축구를 안 하는 것 같다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 앞쪽에서의 세징야와 막 이런 선수들의 호흡이라든가 연계 플레이는 좋은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보기 어렵다 네 그래서 뒤에서부터 아예 골키퍼부터 후방 빌드업 빌드업을 하긴 하지만 골키퍼를 활용한 후방 빌드업이 아니라 콜롬비아 때처럼 우리 한국 선수들처럼 그냥 빌드업 음 그런 축구를 많이 구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엄브로우님의 픽은 누군가요? 현재 이 축구를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거는 컨셉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컨셉마다 다르겠죠 만약에 4-4-2 카운터 특축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선방률이 좋은 골키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하는 팀이라고 하면 그걸 잘하는 선수가 중요하긴 한데 엄브로우님의 현재 상황에서 국가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컨셉과 스타일로 뛴다고 하면 엄브로우님의 선택은 누구인가요? 아... 정말 어렵네요 왜냐면 제가 콜롬비아전 때 봤던 조용히 선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김순규 선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2022년 월드컵이라고 그렇죠 예선전을 통해서